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누비다육의 이쁜 아이들, 창아이들하고 묵은등이 아이들하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새로 입구된 아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보시고 어짐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아이서부터 볼게요 와 유아이가 마디바가 또 색깔이 이쁘죠 여름인데도 이쁜색을 내고 있는 마디바입니다 11cm 보트를 넘쳐나간 이런 마디바가 들어있는데요 풀 읽기도 멋있고요 와 이렇게 풀 읽기 멋지네요 얼굴이 2도짜리도 있네요 요런 아이들 가격 보시죠 6,000원입니다 6,000원이라도요 20% 세일하시면 또 1,200원이 빳죠 와 그럼 얼마예요? 와 너무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마디바 6,000원이고요 네 유아이가 또 몽실이라는 아이입니다 몽실이 오 동글동글한 게 몽실이 그래서 몽실이라고 했을까요? 몽실몽실한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3두가 있고 2두가 있고 요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가격 6,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너무 착하네요 네 요렇게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예 요 몽실이 6,000원에 드립니다 네 1,200원 빠지면 4,800원 되겠네요 우와 너무 착한데요 또 여기 또 이클립스라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클립스 몸값이 엄청 했던 아이가요 이렇게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이 2도로 되어있는데요 우와 11cm 보트에 이렇게 엄청 예쁘죠 생장점이 완전 까만 태풍의 눈처럼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클립스는 볼 때마다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 동글동글한 로제트도 멋있고요 네 선도 아주 이렇게 손톱 끝에 선을 싹 그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런 아이가 이클립스가 착하게 만원에 들어와 있고요 세일 받으시면 또 8,000원으로 내려가죠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누비노바 금이입니다 네 누비노바 금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금기가 들어있어가지고요 따글따글합니다 돌덩이처럼 아주 짱짱한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오 이쁘죠 네 요런 아이 얼굴이 한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요 아이는 5두도인 것 같아요 여긴 더 많아요 네 요렇게 누비노바가 있고요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누비노바는 다 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금이라고 안 써있지만 이거 다 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선명하게 보이죠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블루 미니마입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블루 미니마가 있습니다 와이는 25,000원에 드리고요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마나 이런 종류들은요 목대가 아주 엄청 두꺼운 목대를 하는 아이죠 네 목대가 아주 생명입니다 요런 아이들 네 목대가 좋아요 네 목대 굵은 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하엽을 정리하면 네 요렇게 미니마가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기 또 마디바인데요 마디바가 엄청 또 이렇게 잘 묵은 마디바가 있습니다 아주 꼬불꼬불해가지고요 아주 꼬불꼬불해가지고요 프릴이 너무 멋있죠 네 12cm 포트를 넘쳐나가는 이런 아이도 있고 외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외두도 3개가 외두도고 하나가 쌍두입니다 그래서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나나호쿠는 또 다 10 가구 하나가 남았네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네 3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입이 싹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다져지는 모습이죠 네 요런 모습이 참 매력있습니다 이 아미스타는 네 목대 보시면 완전 꿀목대고요 요 아이 3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2만4천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아미스타 2만4천원에 봐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글램핑크입니다 네 글램핑크 빨갛게 입을 싹 동글동글하게 모으고 있는 요 글램핑크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네이첼이죠 네이첼이 6천원에 드리고요 네이첼 네이첼은 6천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요 아이가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2도로 되어있는 찰스톤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리얼레드입니다 리얼레드 빨갛게 물드는 아인데요 물이 아주 엄청 굶겼나 봅니다 쪼글쪼글합니다 물은 많이 굶긴 것 같아요 만원에 드립니다 리얼레드 네 요 아이가 또 네드한타지아입니다 네드한타지아인데요 얼굴 두수가 한 5두 네 5두짜리 네드한타지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6두네요 둘 넷 여섯두 네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 얼굴 두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일곱두도 있고 네 이렇게 네드한타지아가 있습니다 가격은 3만 5천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7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2만 8천원이면 될 것 같아요 14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네드한타지아 요 아이는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죠 군생도 되어있는 아이 머리두스도요 엄청 많습니다 매직잼 골드가 아주 지금 살짝 노란빛이 들어오고 있죠 네 노란빛이 국화 노란 국화처럼 되는데요 네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가을 되면 아주 노랗게 되죠 생장점이 네 요런 아이인데요 가격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안 들어서 아주 착하게 나온 거예요 요 아이가 노랗게 되면 가격대가 좀 올라가겠죠 네 요렇게 머리두스가 많은 요런 아이는 매직잼 골드 6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스틸 차량이 스틸 차량입니다 요런 스틸 차량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쌩얼이 요렇게 군데군데 있고요 네 철하가 아주 꼬불꼬불 엄청 잘 엮여있습니다 네 스틸 차량은 2만원이고요 세일 받으시면 또 16,000원 되죠 요 아이가 또 백야입니다 백야 얼굴이 다 이두로 되어있는 백야입니다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얼굴이 산두도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애두도 있긴 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먼저 찜하시면 얼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고요 백야는 만원에 드립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8,000원 되고요 네 요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 철하죠 네 원종 콜로라타 철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4만 5천원에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4만 5천원이라도 세일 받으시면요 9,000원 받습니다 네 원콜 철하가 좀 몸값이 하죠 네 요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고 생얼도 달려있는 원콜 철하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4만 5천원이어도요 세일 받으시면요 9,000원 빠지면 3만 6,000원 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린드시아나 철하입니다 린드시아나 철하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린드시아나 철하가요 살짝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네 요 아이는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턱시판 철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스타마크 군생입니다 얼굴이 사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네 요렇게 스타마크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이어도 세일 받으시면 8,000원으로 내려가죠 네 요 아이가 나탐입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는 나탐 네 요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하이트팜 철하입니다 하이트팜 철하 네 요렇게 지금 철하가 엮였고요 여기가 더 많이 엮였습니다 네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3만 3천원입니다 네 세일 받으시면 6,600원이 빠습니다 오 요 아이가 미니고상 금이죠 미니고상 금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요 아이는 목대가 좀 있어요 오래 묵은 아이라서 요렇게 목대가 좀 있고 미니고상 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4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휴밀리스 군생입니다 휴밀리스 네 요렇게 지금 봉구탄 수용으로 네 요 아이들은 다 수입이 되어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엄청 다글다글하게 묵은 아이들입니다 네 얼굴은 이렇게 짤막해졌습니다 묵어가지고 네 지금 요렇게 엄청 수용이 봉구탄 수용이죠 네 요 아이는 2만 8천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슈퍼블랙입니다 네 슈퍼블랙 오 얼굴이 삼드로 되어있는데요 싹 입으로 무렸습니다 오렌지빛도 싹 이렇게 물이 들어온 게 너무 이쁘죠 네 요런 슈퍼블랙이 하나 있구요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원종 베션이 있구요 요 아이는 2만원에 해드립니다 원종 베션이 옛날에는 몸값이 구했던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가 밴밀리스인데요 와 밑에 자구를 엄청 달고 있습니다 밑에 요 밑에서 자구를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또 급성장을 하죠 네 요 가을이 되면 요 물주면요 굶겨서 그렇지 물주면 요 아이들이 금방 커져가지고요 모조 얼굴만 해지더라구요 자구들이 네 엄청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목도리 밑에 자구를 한바퀴씩 돌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밴밀리스가 이렇게 지금 보트가 20cm가 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화이트 소울입니다 오 색깔이 엄청 특이하죠 아주 하얀 분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하얀 분을 엄청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장점이 완전 까만데요 그 까만 거를 하얀 분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멋있죠 화이트 소울입니다 가격은 18,000원에 드리고요 와 요 아이가 TM인데 요런 색깔이 나오네요 와 엄청 특이하네요 요 아이가 너무 이쁜데요 요렇게 생긴 TM이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갈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노마드라는 아인데요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드 아이는 만원 애들입니다 노마드가 두 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아메스티아라는 아이입니다 아메스티아 얼굴이 삼드로 되어있는 아메스티아는 18,000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네드쿠스입니다 네드쿠스 네드쿠스 이렇게 얼굴이 2도씩 되어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호주 마리아입니다 호주 마리아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요기는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죠 몰게인 몰게인 손톱 너무 이뻐요 요 아이도 2만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화이트 샴페인 요렇게 얼굴이 이두로 이렇게 쌍두로 되어있는 화이트 샴페인 분으로 엄청 이쁘게 바르는 아인데요 이렇게 요렇게 얼굴이 이두로 아주 15cm 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메탈프라인 금입니다 메탈프라인 금 엄청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는 메탈프라인 금 대품인데요 자구도 2개나 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6만원이라고 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4만 8천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기서부터 또 볼게요 우와 요 아이가 레인지죠 레인지가 착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빨갛게 라인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네 레인지가 빨개지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18,000원에 드립니다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엄청 굵게 있고요 머리도 쓰러 꽤 많은 레인지가 이렇게 1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 벤바디스가 있고요 벤바디스 11cm 보트에 머리도 수 꽤 많은 이런 벤바디스가 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만 얼마로 내려가나요? 8,000원으로 내려가네요 우와 착하네요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품어 보시고요 줄리아나 철아가 있습니다 줄리아나 철아 요 아이는 요렇게 일본 백미처럼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요 라인을 딱 빨간 라인을 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요렇게 통판으로 돼 있습니다 요 아이는 만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줄리아나 군도 엄청 이쁘게 바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 판이 너무 좋아요 완전 통판이네요 요렇게 3개가 있는데요 판이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가격 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군기입니다 군기 군기가 엄청 이쁘게 물드는 아인데요 군기 15,000원에 해드립니다 군기가 이렇게 있고 15,000원에 해드리고요 소울앵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울앵금 오 금기가 이쁘게 잘 보이죠 요런 소울앵금은 만원에 드리고요 요런 아이는 또 헬레나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얼굴이 4도로 돼 있는 헬레나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와 목대가 엄청 두꺼운 목대를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리고요 세일 받으시면 한 24,000원 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또 파우더 퍼프금입니다 파우더 퍼프금 엄청 이쁘게 아주 파우더를 바르고 있는 요런 파우더 퍼프금이 있고요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아이리스 민트입니다 철화입니다 민트 철화 아이리스 민트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아이리스 민트 철화가 10,000원이고요 우와 토우즈가 시집을 많이 갔네요 토우즈는 이렇게 입장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정하게 펼치고 있는 게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입장을 인위적으로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목대가 아주 너무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토우즈 요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 목대가 너무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홍일이라는 아이입니다 홍일 홍일인데요 살짝 사비아나 노즈를 닮은 것 같죠 사비아나 노즈처럼 빨갛게 물이 들면 이쁠 것 같아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오 멋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펜타드럼이죠 펜타드럼 요 밑에 자구 잔뜩 달고 있고 요렇게 머리가 큰 목대가 쭉 꼽아가지고요 삼두짜리가 있고 밑에는 자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펜타드럼 가격도가 2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펜타드럼은 2만원에 드리고요 요렇게 청키가 있습니다 청키 청키가요 엄청 좋습니다 요렇게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청키가 있는데 2만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미울이죠 미울 미울이 지금은 초록하지만 아주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미울이 있고요 가격은 2만 7,000원에 드립니다 세일하면 또 20% 세일 받으시면 또 5,400원이 빠죠 와 요 아이가 모모카 금이죠 모모카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모카 금 와 엄청 제품입니다 이렇게 모모카 금이 멋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모모카 금은 가격이 6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6만 5,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6,500원 13,000원이 빠질 것 같아요 요렇게 큰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노잔나라고 합니다 노잔나 네 노잔나인데요 요렇게 밑에 목대가 꼴목대가 있고요 자구도 올라오고 있네요 얼굴은 이렇게 큰 얼굴이 쌍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노잔나 두 개 있는데 2만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아방가르드인데요 시집을 다 갔네요 한 개 남았습니다 아방가르드 네 2만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슈가 베이비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슈가 베이비 12,000원입니다 네 요기가 또 모르타라는 아인데요 얼굴 삼두로 되어있는 모르타입니다 요런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도 모모카 금이 있고 오 모모카 금이요 수영이 막 늘어지는 수영으로 멋있어요 금도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요런 모모카 금이 어 비치후리데 금이라고 하더라구요 네 비치후리데 얼굴도 있습니다 여기 땡얼리 땡얼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모모카 금이 3개 있습니다 요런 모모카 금이 가격은 똑같이 6만 5천원 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13,000원 빠지면 예 5만 얼마 될 것 같습니다 모모카 금이 있고요 요기는 나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나즈베리 아이스 여름이라서 입을 싹 펼치고 있죠 네 요 아이가 싹 이렇게 봉굳하게 이불 싹 오므리고 솔방울 모양으로 다 만들면 진짜 이쁘겠죠 요런 나즈베리가 있구요 가격은 2만원 요아이는 15,000원이고 요아이는 2만원이네요 레몬베리네요 요아이는 요아이는 나즈베리구요 나즈베리는 15,000원이고 레몬베리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살짝 다르긴 하네요 레몬베리 요아이는 나즈베리 거기서 거기 같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아이가 나즈베리 아이스가 또 있네요 요아이도 15,000원짜리고 요기도 나즈베리 아이스구요 요아이도 나즈베리 엄청 사이즈가 좋네요 요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아이도 15,000원 요아이도 15,000원 요기도 나즈베리 15,000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나즈베리가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멕시코 스노볼입니다 멕시코 스노볼인데요 백시코라고 써놨네요 잘못 쓰셨어요 멕시코 스노볼인데요 25,000원에 드립니다 25,000원 얼굴도 수가 2, 4, 6, 7 자구 빼고 7두입니다 2, 4, 6, 7두 엄청 동글동글하게 요아이가 성장을 하는데요 입장 안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분으로 싹 선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그리더라구요 요아이가 요렇게 엄청 이뻐요 요아이는 25,000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한 20cm 나올 것 같아요 25,000원이면 세일 받으시면 200,000원 됩니다 요아이가 또 요아이가 누벨라라는 아인데요 누벨라 얼굴이 엄청 커졌네요 그동안에 엄청 커졌습니다 요렇게 입장도 엄청 두툼합니다 반질반질하고요 만질만질합니다 요렇게 큼직한 누벨라는 12,000원에 드리고요 아 13,000원이네요 13,000원에 드리고요 요아이가 또 베이비 핑거가 있습니다 베이비 핑거 큼직한 사이즈 베이비 핑거인데요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베이비 핑거 10,000원이고요 네 요아이가 홍공작처럼 되요 시집을 많이 갔네요 요아이가 요아이는 25,000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한 20,000원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요 누누 어딘 금도 시집을 많이 가고 두 개 남았습니다 만 원이고요 네 요아이가 엘샤죠 엘샤 엘샤가 빨갛게 브리드면 너무 이쁜데요 지금은 초록해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초록해서 아직까지는 요아이가 가을 되면 빨개지면 너무너무 이쁜 아입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2만 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16,000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이가 샤올렌 시스 금인데요 모주 얼굴 있고 빙글러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샤올렌 시스 금은 시스는 2만 8,000원이고요 네 요아이가 골드윈입니다 골드윈 7,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하이트 엔젤입니다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하이트 엔젤 이렇게 있는데요 자영군생이 같이 보이네요 적심자리가 없고요 자영군생처럼 보입니다 네 하이트 엔젤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만 5,000원에 드립니다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 것 같고요 네 홍페페는 7,000원에 드립니다 세 개 남았습니다 홍페페 누룽지 향기가 나는 아입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